자 이번 시간에는 s3에 올라가 있는 어떤 특정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s3 어 get.js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 파일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코드가 있죠. 자 그 코드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s3 클라이언트를 일단 만들었고 저 s3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사용해야지 get 할 수 있는지를 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한 매뉴얼을 보면 이 스트리밍 리퀘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트리밍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어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이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 들었겠지만 그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때 그 데이터가 용량이 굉장히 크면 걔가 메모리를 다 써버려서 컴퓨터가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째로 쓰는 것보다는 어 부분 부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트리밍은 이제 흘러가다 뭐 시냇물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때 큰 파일을 한 번에 다루는 것은 마치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또는 이제 물이 흘러가도록 할 때 땜을 폭파시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가 한 번에 우르르 쏟아지겠지만 그걸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어... 데이터를 처리할 때 그 일정한 양의 데이터가 흘러가도록 한다 라는 그런 느낌에서 이제 스트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겠죠. 사실은 제가 노드.js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도 노드.js에서 이제 스트림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진 않아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방식이 좀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조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코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 스트림을 이용해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일단 카피를 해서 요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createWriteStrea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저건 이제 어떤 우리가 파일을 저장하는 쪽이 write 파일이 읽어오는 쪽이 read인데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죠? s3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우리의 컴퓨터에 있는 어떤 특정한 파일에 쓰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ead쪽, 읽는 쪽은 s3고 쓰는 쪽은 파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을 이 createWriteStream에 입력 값으로 주는 거죠. 예를 들면 .png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가져온 파일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 param에다가 주는 건데 여기 보면 param에다가 뭘 했죠? bucket이라고 하는 property와 그리고 그리고 key라고 하는 요 키는 이제 s3에 있는 파일의 이름이겠죠? 요거를 param의 값으로 줬네요. 그러면 전 여기에다가 다시 param 쓰 해가지고 bucket의 이름은 아 저 이름을 복잡하게 쓴 게 너무 후회돼요. coding everybody to 그 다음에 key는 log.png log.png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getObject의 파라미터를 전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createReadStream을 통해서 s3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스트림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스트림을 데이터를 쓰는 쪽인 log.png의 writeStream을 만들어서 파이프를 연결한 거예요. 파이프를 그럼 이제 그 s3에 있는 데이터가 우르르르 쏟아져갖고 그 파이프를 통해서 파일에 저장된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일단 저장해서 node s3 underbar get.js 그리고 ls-als 때 보시는 것처럼 log.png 파일이 저는 잘 저장이 됐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파일을 잘 다운로드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s3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자바스크립트로 프로그래밍하는 법을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웹 개발을 할 때 어떻게 s3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로